안녕하세요. 오원석 황금동물병원 오원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치와와 품종에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와와는 국내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치와와 연구 논문들에서 주로 발생보고가 있는 질환들입니다. 1. 위장관계 질환으로는 파보 바이러스 2. 피부귀 질환으로는 알러지 3. 신장비뇨기 질환으로는 결석증 칼슘옥살레이드 결석증 시스틴 결석증 5. 간췌장비장 질환으로는 담낭자맥종 6. 안과 질환으로는 진행성 막막막태원 뿔변성 7. 골근육 질환으로는 환축추와 탈골 불안정 대태골드의 무혈관계사증 서해보아니아 음랑아니아 슬개골탈구증 8. 생식계 전립선 질환으로는 잠복구환 난산 저칼슘성 산후강직 9. 호흡계 질환으로는 기관지협착증 10.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이천판 폐쇄부전증 동맥관계존증 11. 뇌분비대사 질환으로는 진성당뇨병 당뇨병성 키톤산증 부심피질기능왕진증 12. 신경행습 약물 관련 질환으로는 환축추와 탈골 불안정 수두증 괴사성 수막뇌염 13. 종양면역혈약 관련 질환으로는 파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치화와 임상 케이스들에서 주로 발생보고가 있는 각종 질환 및 임상 증상들입니다 2. 피부기질환으로는 피부 및 발가락 모낭이 형성 항문항 질환 기바퀴 탈모증 3. 신장비뇨기 질환으로는 시스템요증 6. 안과 질환으로는 홍채 위축증 각막이상증 막막박리 7. 골근육 질환으로는 다발성 권절염 환축추 불안정 슬기골탈구 8. 생식기 전립선 질환으로는 잠복구환 난산 저칼슘성 산후강직 9. 호흡기계 질환으로는 기관지협착증 10.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폐동맥 협착증 방실판막 질환 동맥관계 존증 11. 뇌분비 대사 질환으로는 저칼슘성 산후강직 피르베이트 키나제 결핍증 12. 신경행습 약물 관련 질환으로는 신경축사 귀축증 말초신경병증 다발성신경병증 무밀한성 면역매개성 수두증 운동거리 조절 이상 괴사성 수막뇌염 환추축추 불안정 뇌사구 체낭포 척수공동증과 치에리라이크 13. 종양면역혈약 관련 질환으로는 매트애모글로빈 혈증 13. 멜라닌세포종 기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와와에서의 연구 논문 및 임상케이스상의 각종 질환들을 통합해서 분석해보면 치와와 품종은 위장관계 피부구이 신장비뇨기 감췌장 안과 골근육 생식계 호흡계 심혈관계 뇌분비 대사 신경행습 및 종양면역혈약 관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통별 질환에서 유전적으로 특히 취약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알러지 면역 신장 간 심장 관련의 주요기능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뇌분비 대사 신경계와 중양혈약 관련 질병들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방의학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질병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질환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깊게 연구해 나가야 할 품종으로 판단됩니다. 치와와와에서의 노력만성 질환들은 바로 이러한 질병들이 합병화되어 발생하고 있고 각계체마다 심한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와와 함께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연두에 두면서 생애 주기별 검진 및 치료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소에 각 계통별로 어떠한 임상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동물의 질병들에서 어느 정도 질병이 심각하게 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임상 증상들이 간헐적으로 보이게만 하여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질병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하기가 어렵거나 난치질환으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각 계통에 따른 각각 5가지의 임상 증상 중에서 여러분들의 치와와 들은 과연 몇 가지들이 해당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체크된 개수가 많을수록 그 계통 관련 질환들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치와와에서의 노령 만성질환자 힐링 케어의 핵심은 바로 각종 질병 진행 단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실천해 있습니다. 향후 노령동물 힐링센터 닥터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치와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보다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교육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